다음은 민법 107조 1항 단서 적용 여부인데요. 조문부터 한번 볼까요? 변시생들은 많이 보셨지만 행시생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폐해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행위라도 효력이 있다.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더라도 이게 비즈니스 의사 표시인데 자신의 진짜 의사와 대외적으로 표시된 행위가 다를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것은 이건 표시주의예요. 표시주의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표시된 행위에 따라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본문은 표시주의. 그런데 그런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고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진이에 맞게 무효로 한다. 이게 의사주의입니다. 행정법은요. 행정법은 집단성, 정형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표시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서는요. 우리 행정법에서는 일정한 사인이 행정청의 일정한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비즈니스 의사 표시더라도 본문으로 가서 그냥 효력이 있는 겁니다. 즉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자, 일반법이 없다는 이런 표현은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 판례는 민법 107조 1항 단서, 비즈니스 의사 표시, 무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본문으로 가서 그냥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단체성, 정형성. 그래서 표시주의 또는 객관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